2017년에 들려드렸던 이 노래와 지금의 이 노래가 느낌이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색다른 느낌과 감정 때문에 준비한 곡입니다.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조금 힘들고 안 좋을 때라 여러분한테 이렇게 뭔가 힘을 달라는 걸 자꾸 없어 보이게 자꾸 티내고 그렇게 막 약간 쪼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. 힘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때 그 그때는 제가 달라고 했던 그 위로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10cm 네번째 정규앨범의 타이틀이었던 헬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고요.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. 마지막 곡은 어쩐 약을 먹고 누워야 잠에 들 수 있을까 사실 알고 있지만 좀 불안해 내게 엉켜있는 문제들을 말하기 싫지만 나는 너무도 지쳐있지 나는 너무도 지쳐있지 나를 괴롭히길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 있지 않을까 가끔은 도망치지만 가끔은 도망치지만 그 속에 숨기도 했지만 나는 결말을 알고 있지 하루 종일 했던 거지 하루 종일 했던 거지 같은 생활과 좋을 만큼 바보 같은 짓들은 같이 있는 나를 같이 있는 나를 누가 되실 거 날 수 없을까 오늘 밤이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도망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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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저는 너무도 지쳐있고 다운 나만 못한 사람인 걸까 다들 나만 못한 사람인 걸까 다운 꿈을 꾸지면 그 속을 날기도 했지만 나는 결말을 알고 있지 그 속을 날기도 했지만 고정일에 앞장까지 갔을 말과 죽을 만큼 바보 같은 짓을 하네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누가 대신 버릴 수 없을까 오늘밤이 가기 전에 Help, somebody help, somebody help, somebody help me present tonight Somebody help, somebody help, somebody help me present tonight 이제 밤시 아침이 오면 난 일어날 수 있을까 Somebody help, somebody help, somebody help me present tonight 편하길 바란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 다음일까 Somebody help, somebody help, somebody help me present tonight şu이 어쩔 수 있을까 radio festa Eddie, 이거 일어날 수 있을까 Somebody help, somebody help me present tonight 그리고 여러 번 더는 그 전쟁이 여전히 그 전쟁이 내려놨을 것 같고 Somebody help, somebody help me present tonight 그 전쟁이 그 전쟁이 그 전쟁을 당겨고 Somebody help, somebody help me present tonight 수고하실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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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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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